그 다음에 총선 때 이대로 가면 야당이 압승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던데 다 종합해보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건 윤석열 형권이 너무 싫어서 야당을 찍겠다는 거지 민주당이 좋아서 찍겠다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잘해서 찍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맨날 내부 총질하고 대표주기기만 나서는 의원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이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 제대로 싸우기라도 하고 투쟁이라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당내에서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움도 안 해. 집회도 안 나와. 그래놓고는 매니저 명대표나 적극 지지층들이 문제를 해요. 아니 적극 지지층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욕설이나 협박을 했으면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원도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작전세력이나 분열서력이 정치공작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자인데 야 나 인마 이재명 지지자인데 새끼야 박정원 너 새끼 죽여버릴 거야. 보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야 이재명 대표 네 지지자들 날 이렇게 욕했어. 너 체포동의 한 찬성해버릴 거야. 이게 분열공작 정치공작이잖아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휘둘리면 안 되죠. 그리고 DJ 때 노무현 때 얼마나 승소를 적극 지지자들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로 야당이 올바르게 섰고 투쟁을 했고 정권교체했고 노무현 대통령 연임까지 된 겁니다. 생각해서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선생님이라 안 하면 빰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을 안 했다고. 김대중이라 했다고. 김대중이라 했다고. 지금도 기사 찾아보세요. 김대중 선생님 폭력 폭언 그러면 나와요. 노무현 때 노사모 전국적으로 돌풍불로 일으켰죠. 2인제라든지 상대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광신도 집단이다. 노짱. 노사모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니들한테는 노짱이지. 우리한테 노짱도 아닌데 노짱이라고. 노짱 채고라고 막 돌아다니고. 막 자기들 돈 내고. 너무 이상한 이질간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노사모가 정치기억을 이끌어냈잖아요. 시민대 참여를 이끌어냈고. 그런데 노사모 정말 대단했거든요. 일어나기 전에 광신도 집단이 했다니까요. 자기들 내고 하면서 막 노짱 노무현 만세가 되니까. 그래서 경선에서 돌풍불로 일으켰고. 당시 이해찬 대선은 이인제 대선은 있었는데 이해찬의 이인제가 노사모가 공격하고. 저것들은 정상이 아니다. 심지어 정치공작이다. 이인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경선에서 지가 이기고 있다가 노무현 돌풍불로 일으켰고. 저거 분명히 무슨 정치공작이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노사모 보고 훌리건이다. 니들 다 당 나가라. 이러지 않잖아요. 안 했잖아요. 오히려 박수 줬죠. 그러니까 적극 지지자는 어디나 있고. 그 적극 지지자가 야단의 야단의 시도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대표도 하지 마라는 욕설이나 협박이나 문자를 한다면. 그건 못하게 하고 그게 당원인 게 확인이 되면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당연히 그런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무슨 수박 명단에서 맞지도 않는 명단을 만들어서 퍼뜨려요. 이런 거 징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보니까 수박 명단에 도는 거 제가 봤는데 맞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총선 앞두고 경쟁자 죽이기로 악용하는 거 실제 집어넣는 거예요. 박정호 의원을 딱 집어넣는 거. 마음 안 들면. 그런 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저 사람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휘둘리면 안 되죠.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을 진짜 사랑하고 이재명들을 사랑한다면 허위 정보를 버티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 혼내야죠. 비판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훌리건이다. 악성 팬덤이다. 결별해라. 나가라. 그런 사람들이 나가야 돼요. 그건 야당이 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을 맞서 제일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른바 적극 지지자들이. 집회에도 많이 나와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문제점을 널리 알려요. 자기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면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하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보도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왜 쫓겨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왜 악성 팬데미고 홀리곤 수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도 오늘 보니까 혁신위원장 임명도 지금 내정된 상황이고. 누구라고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속보 나왔는데 이래경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 정말 각계각층에서.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중순쯤에는 혁신위가 뜰 것 같은데 혁신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래경 선생님은 정말 몰로가 없는 시대나 존경할 사람이 없는 시대라고 하는데 백낙청 선생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아는. 김용옥 선생님. 늘 알려져 있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범사회운동이나 범진보기획세력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옛날에 함세용 신부님, 무늬카 목사님 급 정도로 내공도 있고 철학도 있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백낙청 교수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됐네요. 아마 연세도 꽤 있으신데 그런데 강단이 있으세요. 민주당 아마 쓴소리 엄청 하실 거예요. 혁신.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은 혁신하고 투쟁해야 돼요. 혁신하고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이훈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출범했더라고요. 저께. 그것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온회의 인사들 중심으로 출범했던데 그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주인되는 정당. 의원들이 기득권 행사하고 윤석열하고 싸우지도 않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원들도 당원이잖아요. 지지자 중 하나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권위주의를 누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윤석열하고 싸움도 안 하고 김건희 한동원한테 치수를 못합니까? 그럼 지금 시대정신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원하고 싸우고 나쁜 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생경제 살리는 거예요. 둘 딸이 열심히 하네요. 상당수 의원들이. 매우 기득권화되었고요. 제가 정말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매우 기득권화되었고 매우 폐쇄적이고 매우 정치검찰을 겁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검찰을 어떻게 잘 지내보고 오려거나. 말도 안 되는 타협. 좋은 의미의 타협은 해야죠. 말도 안 되는 타협 같은 거.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민은 나라는 망하고 국민은 어떻게 되든 말든 당은 망가지든 말든 이재명은 죽건 말건 내가 한 번만 더 되면 돼. 이런 사람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들을 위한. 국민이라는 정치가 아니죠. 지가 4년간 엄청난 기득권을 누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욕심,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유권자는 어떻게 판단할지 또 그 전에 공천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내용과 방향은 명확하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이 말한 바가 뭐냐. 이 나라와 국민이 처한 위기가 뭐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무속, 비선, 비리, 정치검찰, 사건 조작, 불법 정치공작 정권이 날마다 야당을 죽이고 노조를 죽이고 시민단체를 죽이고 집회를 죽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받고 있고 역사정의를 팔아서 미국, 일본의 속국 노릇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이득까지, 국위까지 포기하고 수출은 8개월째, 무역 수준은 14개월째 적자를 기록해서 대한민국이 망한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 싸우는 게 혁신의 내용이오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맞서 싸우는데 의원들만의 힘으로 됩니까? 당연히 다른 야당, 다른 시민단체의 촛불 시민단체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하고 길거리에 나오는 겁니다. 국회를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의정할 때 열심히 하세요. 민생경제 살리기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맞서는 거. 주말에 한나절, 2시간, 3시간은 시민들하고 혹시나 방류 집회던, 강제동원 해법, 굴욕해법, 규탄 집회던, 그동안 민당이 한 집회들, 이태원 참사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집회던, 그 다음에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던 시민들하고 함께해야죠. 당원들과 함께. 집회를 아예 나오지 않는 사람이 다수라니까, 민당 의원들이요. 집회를 왜 아냐고 물어본다니까. 이런 썩어빠진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시대정신이고 이 시대정신이 함께하는 게 혁신입니다.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한율, 고부채.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이자가 몇만 원 내던 게 몇십만 원, 몇십만 원 내던 게 몇백만 원 나오고, 물가도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일자리도 지금 막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가 옛날에 재난전금 주던 건 지금도 재난 상황이네, 경제적 단단 상황이네, 민생. 재난전금 한 푼도 안 주잖아요. 문재인 때 줬던 거. 더 힘들죠. 야당이 지자체가 주니까 윤석열이 협박해서 못 주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서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이 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만복이 깔아서 돈 아끼기, 거지방 만들어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 거지방 만들어서 돈 안 쓰기. 거짓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쓰고. 이게 엄청 생겼어요. 이러고 있는데, 지들은 국회의원이라고, 야당인데, 고위관료들이나 재벌 대기업 관계자나 만나서 술이나 먹고, 윤석열하고 적당히 타협을 나간다?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야 돼요. 그런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정말 서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민주주의 속으로. 그 다음에 정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데, 올인 또 올인 하는 사람들로, 민경을 확 바꿔버려야 돼요. 그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위, 의원들과 나라에서 수평적 관계죠. 수직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형신의 방향인 내용입니다. 수직 관계자위 0rated few 1백 dej관계자 위주